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라도 대표이사 한상현입니다. 저희 회사는 1983년 법인 설립이 되었고 자동차용 에어클리너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 제품을 가지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2차 밴드로 납품을 하고 있으며 또한 현대모비스에는 필터류들을 AS 제품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IATF-16949하고 ISO-14001의 인증을 갖고 있으며 또 현대자동차의 SQ 인증을 갖고 있는 회사고 친환경, 그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에어클리를 전문으로 하지만 사출 성형기에서는 사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소형 자동화 프레스 공장에서는 차체 부품인 프레스물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생산하는 곳에서는 현대 모비스에 납품하는 필터류를 생산하고 동시에 또 향후에는 캐빈 필터, 공기청정기 필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런 설비들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창의적인 생각과 참된 주인의식이라는 사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사적 통합 경영 시스템화로 진지적 경영과 경쟁력 환경 구축이라는 경영 공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각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증진시키고 그로 인해 또 매출 향상을 시키면서 복지를 강화시키면서 하나의 유기체, 가족 같은 모범적인 회사를 만들고 싶은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뽑고 있는 인원은 기계 설비들을 설비 점검하면서 문제 생기면 수리하고 이런 설비 점검하고 사출기를, 생행기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 이 분야를 지금 현재는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고 이상 저희들이 바랄 게 뭐가 있을까 그 나머지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창의된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좋아하는 동호회 활동들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지원을 거부해서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연말에 성과를 냈을 때 성과급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에 지장이 없는 한은 연차를 쓸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고 연차를 쓰거나 쉬는 거나 이런 거는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한 부분들을 회사가 또 잘 흡수하고 또 회사가 이야기한 부분들을 직원들이 잘 따라주셔서 소통이 있는 그런 회사의 그런 문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장점이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도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서 본인이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 그에 따른 대가는 어디서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일단 저는 어디든 도전하라. 해서 열심히 하라.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서든 잘한 사람은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부직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함께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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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